준영 씨가 회사 그만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? 내 유일한 동기니까요 시험보호 1년짜리 동기일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유일한 동기니까 뭐예요? 파키소기 파키소기 조용하라 잘해 잘해 고마워요 잘 잘해 하자 유실이 대우고 잘해 고마워요 아야라 헉 네 화이팅! 이번엔 진짜 치면 안 사와네 이번엔 내가 줄게요 후회 작게 자아 아이 제가 뵐게요 저도 남자니까요 안사아요? 아무렇지 안하요? 그거 나 달라고요 사랑 속을 못 들어봐서 모르는 거니까요